에이베일리 네, 저희 에이베일리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, 인, 오, 에이베일리! 안녕하세요. 에이베일리입니다. 저희 에이베일리가 이렇게 대구 도시 중도 가을 음악 캔세가 오게 되어서 너무 지금 기쁘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보여드린 무대는요, 첫 번째 곡은 저희 에이베일리 데뷔곡인 마르리아 알지 라는 곡이었고요.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2집 싱글 앨범 수록곡인 노웨이 아우시아는 곡이었습니다. 아, 네, 죄송합니다. 첫 번째 곡은 둘이서 둘이서 였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에이베일리가 작은 선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저희가 침대의 싸인을 자기 직접 한다면 물어볼까요? 네, 저희가 저희 에이베일리 첫 번째 싱글 앨범 신 싸인인데요. 저희가 내려가서 이렇게 앨범을 다 나눠 드려도 혹시 괜찮으실까요? 네. 네, 네. 저희가 앨범을 나눠 드리겠습니다. 나면 되나요? 네, 내려가서 나눠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괜찮지 않나요? 아, 일단 뒤쪽으로, 뒤쪽으로 가서 아, 네.